으 으 으 으 으 아 시니어 회장님께서 여기 오문 작가가 수 있나 그랬어 근데 앞뒤에도 속았네 아니 오문 뭐 처녀가 많대가 어쩐지 않는데 처녀는 그런저런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뒤에 저보다 유통기간 지나쳐져만 잡혀가지고 작가그러면 이렇게 연회나 그런가 모르건데 점심으로 인사 드릴게요 방나라 황나라 탁돌아다니는 판도제공들에게 걸어내되게 인사됩니다 차렷 경계 아유 아시 내가 오늘 조금 늦어서 왜냐면은 아 모르는데 뭐 과강버스가 한데 서겠고 사람들이 전부 내려가서 버스 미꾸덕을 가지고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 그게 뭔 사악만 한 날 잡았더니 세상에 버스 밑에 사람이 깔려있더라 그 사람이 깔려있어 빨리 사람을 구해야지 그들이 일어나고 구경을 말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버스 밑에 날린 양말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절차 업고 내 나파건으로 뛰었어 한창을 뛰는데 아니 불구색이다 내 기사 대길 철사하고 뛰느냐 깨스 움직이 나가려고 아니 왜 당신 급해서 병원으로 입원시켜줬는데 사악 왜 뛰느냐 당신 갈 길이나 가지 왜 버스 밑에서 차고 치는 사람을 왜 갑자기 긁어 두루하고 대판 싸워 이게 방식 칠 일이잖아 아이씨 여태가 뭐 직장부 상아왔더니 다행이지 뭐 그래서 오늘 심지어 큰 놀로우에서 큰 잔치를 해준다 그래서 거룩회의가 여러분들에게 뭐 드릴 것도 나오고 뭐 거짓가장 한번 거룩방지개 한번 해볼라는데 어떻게 한번 풀어볼나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제 잘 안한 생각은 것까지 하면 심부박만 개수 중까지도 나아질 거니 네, 그냥 천상대. 음악 한 번 해 보시죠. 한 번 더 함께 하자. 가자! 가뿐 수 있죠. 아아아아아아! 어이! 오늘의 경쟁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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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. 목어리 아 맛있지만, 여는 한 번도 such. 어허, 펀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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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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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아보리 손방기랑도 박아보리 지갑이랑 흉내받았구나 살아보기 밖으로 박력하고 살아보기 밖으로 조절하고 시아버기 밖으로 오려받고 시아버기 밖으로 찬성해갖고 시아버기 밖으로 오려받고 손등어 박불로 내고 밖으로 이 밖으로 조절하고 마누나 박불로 다 대기고 시아버기 밖으로 오려받았구나 가뜩담아라 가뜩담아라 시아버기 밖으로 오려받았구나 시아버기 밖으로 오려받았구나 시아버기 밖으로 오려받았구나 시아버기 밖으로 오려받았구나 아우 나 좀 팔려서 못해먹겠다 아니 아마 빌어붙는 그 룸백인만 뭐 박수라도 추끄대하나 그 룸백은 뭐 어디 쉬는가 하여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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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8 으 으 너무 저 논산에 있는 29위였네 그니까 제가 박수가 짠 때가 바르지 여러분은 그냥 분위기가 흐染을 뿐인지 나도 가서는 아니지만 그냥 분위기 띄우는 양으로 차가하게 가면 해볼까 하는데 그냥 투명ern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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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자세야 오늘 무례 아니야 뭐장 중간 중간에 또 저희 어머니 같은 여러분들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저는 어머님이 며칠 전에 큰 수술을 해서 그 몬 노래 아이템이 나면서 에이 그리씨 에이 옆에서 기억나는 안해 드려야 되는데 고여언니 빨리 나시라고 박사 한 번 더 여러분 기분이 강하다는 것을 빨리 나아가 계셔서 그 지금 고여언니 하나님의 명언에 2분에 계시는데 무슨 수술을 하셨냐면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앞에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노래 아이 기분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신다면 저도 열심히 한 걸 해볼라는데 열심은 다음에 사랑은 다음에 한다면 감안합니다 참여 경계 가자 야 야 야 야 그 다음에 또 저가 손희도 키도 안아져 그리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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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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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학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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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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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혜는 엉덩이만 보네 아버지 엉덩이 섹시하지? 얼마나 섹시했지 누가 엉덩이였어 엉덩이 쟤랑 엉덩한테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엉덩이야 야 엉덩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학교 이상 따고신분들 너 왜 부르실지 아니잖아 내가 어디서 노래하는건 남들이 그러더라 남들이 험나만은 못하는데 너 그냥 기분이 그놈보다 딴다 그러더라고 남들 생각하는 사람 막상으로 얻어봐 야 누가 지진이 좋네 근데 결국 이 노래 라는거면 노래를 전 지날같은 노래를 했었는데 호랑 나비 강바람이다 이런 노래가 요새는 테레를 틀어봐봐 요새는 들을만한데 가위부대나 들을 줄 알지 아이를 틀어봐봐 남짓 이게 테레를 틀어봐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해 다해 주는게 이 노래 막을 겁나게 좋아 거기다가 좋은데다 이 노래는 호텔에 가서 남자 여자 사람한테 울을 노래 준비를 했다 느끼기만 분위기좋고 좋고 오웅에 좋은거 이 노래는 좋게 이 노래는 이런 노래는 하고 잘 받았었지 근데 이 노래는 낫다 우리 엄마들 김동균이 좋아하지? 김동균 좋아 춥고 난같이 같이 살아 미쳤냐 너가 푹 고수하게 이렇게 맹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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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ngth 넓 짧은 10 1 5 6 6 6 7 9 10 9 10 11 감사합니다.